볼을 잡고 복부와 골반을 연결하고 있는 몸통 근육, 그 다음에 다리 앞쪽에 근육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. 팔과 겨드랑이 쪽 근육까지 다 동시에 사용하겠습니다.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볼을 든 넓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깨 수평 확인하시고요. 그대로 몸통을 이 자리에서 돌려주세요. 하고 천천히 앞으로 왔다가 그대로 돌려주세요.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앞으로 이때 체관이 지금 수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쪽 복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그대로 유지 그리고